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학계의 말씀을 나누게 된 원주중국의 김미열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귀한 민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촉구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건하도록 촉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지 주실 복에 대해서 손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의원의 말씀은 네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설교는 중단된 그러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촉구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2장 1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설교는 2장 10절부터 진행되는 세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성전 건축에 순종하여 건축을 진행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부터 진행된 네 번째 설교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수르빠벨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은혜를 주실 그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이 학계 선지자의 그 애원의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진행된 이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만회일 하신 그 주님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만회일 하신 주님을 예표하고 또한 이 성전은 그 시대의 만국의 법회가 된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 곧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만국의 법회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이제 수르빠벨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이 성전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보증이 되고 확증이 되고 보존이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보증 대신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약속의 말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 주님의 일, 영적인 일에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우선순위에 두면서 사는 사람, 주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때가 537년, 곧 BC 537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이후에 1년 뒤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이 재건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해방이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살 일, 자기의 삶의 여정,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안주하는 삶을 위해서 이제 부득이 먼저 하고자 하는 또 마음이 있고 그런 삶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536년에 이제 성전을 짓다가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BC 520년에 약 16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은 재개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고 다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에 대해서 다시 건축을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전에 건축하는 일에 제일 우선적으로 마음을 두고 시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을 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의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 헌신하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은혜로 함께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주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주님의 일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학계 손자는 이제 회계를 촉구하면서 이제 건축에 적극적으로 다시 재건을 시작할 것을 말씀하는 동안에 이 학계 손자는 사람들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영적 상태의 저하는 곧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적 가치, 주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일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그 자신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온 귀한 민들이 성정건축을 중단한 배경 속에는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일에 몰두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길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게 될 때 자신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를 놓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헌신하고 있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거기에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최우선순위를 둘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할 때 사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가난해지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세상에서 낙오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학계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도모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피로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도모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함으로써 축복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일을 도모할 때 오늘 학계 선지자의 겉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이와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학계 선지자의 그 언급을 통해서 말씀 전체를 통해 보게 되면 첫째는 화해입니다. 그리고 일치와 연합입니다. 주님 앞에서 서로 화해하고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과 함옥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고 연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듣고 그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를 도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학계 선지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 앞에서 불이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해나갈 때에 우리는 대적들의 해방을 받게 되고 대적들의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를 도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민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해방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피도 섞였지만 이방인들의 피도 섞인 한마디로 이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속적인 삶에 익숙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남쪽 유대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것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 이 일에 대해서 편치가 안 하고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앞장서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성전 건축을 해방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이방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해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방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너무 약한 상태였고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지만 지킬 여력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 삶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힘으로써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약탈을 시행했습니다. 학계선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이방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삶의 그런 영역에 들어와서 다양한 것들을 약탈해 감으로써 성전 건축을 해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약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이제 해방하고 방해한 이런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대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심써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학계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런 열망, 가지면 가질수록 대적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 청종한다는 말이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들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새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따른다는 의미도 있어요. 행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적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순종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청종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혜의 자리에 서야 한다. 경혜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경혜라고 하는 것은 야례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함을 넘어서 두려워하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인적적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움직이는 상태, 이 상태가 야례, 경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대적으로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적의 자리를 피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순종하고 대적의 자리를 피해서 대적을 오히려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청종하기를 힘쓰고 경혜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계선제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학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쉽는 대로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대학교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6장 7절을 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둘이라 하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학계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배경 속에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시기상조다 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러한 삶의 자리나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짓는 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와 관계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고 자기 집에 집중하고 자기의 목적에 집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성전 건축의 때가 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오히려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수고한 만큼 오히려 뭔가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위해 심는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데스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유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를 유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땅히 심어야 될 것을 심는 영적인 것을 심고 생명에 가는 것을 심고 믿음에 가는 것을 심고 사랑에 가는 것을 심고 소망에 가는 것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열매맵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와 봐야 합니다. 학교 1장 5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2장 15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각오를 추억해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어디로? 마땅히 심을 것을 심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마땅히 심을 것을 심는 자리에 와서 그 영적인 일에 힘을 다하여 심는 헌신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래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뭘 위해 사느냐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심을 것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그 영적인 일 우리가 영적인 일에 심어야 될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 이후로 주님이 마땅히 심으라고 하신 것 심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이래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심기를 원하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둘째는 샬롬이요 셋째는 자유요 넷째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공의의 삶을 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네 가지 영역이 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심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땅히 심을 이 네 가지 영적 같이 내가 잘 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계 선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멈췄던 중단되었던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하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그리소 인만웰 하시는 그리소요 만국의 보배 되시는 그리소요 또 영광 가운데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소를 상징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학계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약속의 말씀 학계를 통해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 가슴속에 새기시고 지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일에 우선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주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사람 반드시 심판하신다.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의 구형을 들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시티에스 도란구 성경의실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